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에서 212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T 1063번 문제네요. Although as wife of president John Adams의 아내인 Abigail Adams는 so the great boy 큰 목소리를 추구했다. 여성을 위한 큰 목소리를 냈다. 이런거죠. 그러긴 했지만 음 그렇지만 여성주의 여권주의자는 아니다. 현대 의미에서는. 즉 뭐냐. she. 현대적인게 아니었다는거죠. 아니었다. 하고 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view of women. 여성을 s. 뭐뭐로 보는거에요. as being placed by providence. 신의 섭리죠. 남성을 보호하래 섭리에서 놓여지는 그런 존재로서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견해. 그런 견해를 뭐했다. 뭐 이게 어떤 견해겠어요. 옛날 얘기겠죠. 현재는 아니고. 이라리컬 이단적인 것도 아닐 거구요. 내려가죠. 안보니까. 이단적인 것도 아닐 거고. outlined. 간략하게 뭐 설명된. 라리컬. 급진적인. 트러디셔널. 전통적이니 그럴듯하죠. 앞에 걸 보면은. 그러한 견해를 뭐했겠어요. 현대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니니까. 예상했다. regret 후했다. 왜곡했다. repudiate. 부인했다. accepted. 받아드렸다. 2번이 딱 답이겠죠. 트러디셔널하고도 잘 연결되죠. 자. 유일 직책인 경우. 한정이 필요 없을 경우. 유일 직책이죠. 대통령이 지금 뭐. 와이프는 하나죠. 더는 생략하죠. 그 다음에 보이스 다 됐구요.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1064번. Calvin reached his career. 커리어. 30대의 커리어의 뭐에 이르렀다. when he became present CEO of the software 회사의 CEO가 되었을 때. 자. 제퍼 서풍이고요. 프레토라 과잉 베일 벨레르 딕토리언 졸업 연설하는 사람을 말하죠. 졸업 연설. 나턴. 야상곡. 나이트. 나이트. 나이터. 나턴이죠. 지니스. 발음이 제니스가 아니고 지니스예요. 지니스가 천정이란 천정이란 뜻이요. 그의 이력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런 거죠. 지니스죠. 지니스. 아라비아어에서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외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발음을 저는 옛날에 사전을 안 보고 발음이 안 나오는 건 제니스로 보였는데. 지니스가 맞습니다. 플레는 충분히 들어갔다는 거죠. 컴프리트 할 때도 나와죠. 프리트. 프렌티. 다 플레. 프레누스가 풀에서 온 단어고요. 컴프리트. 플레. 뭐 마찬가지고. 제퍼. 제피루스라는 서풍의 신에서 온 거고. 낙턴. 낙턴이라는 작품도 있죠. 누군가요. 이름이 생각나게 안 나네요. 낙턴. 같은 밤 낙턴인데 저녁 기도를 뜻해요. 베일. 볼레레. 에서도 온 건데. 계곡이란 뜻도 있고. 작별인사란 뜻도 있습니다. 내려가죠. 1065번. 별별 두 개 종이 좋네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래프. 보여준다. 회사가. 수익이. 뭐 절정에 이르렀다든지. 바닥에 이르렀다겠죠. 아. 개멧. 감마에서 시작된 전 영역. 갈렛. 목구멍이고. 버텍스. 돌아도라 절정인 거죠. 퀴엌슨트. 에키에슨트. 조용히 한 거. 나텍스. 달로는 모르겠어요. 자오지간 2번하고 헷갈리라고 나온 거는. 버텍스가 답이죠. 자 내려가보죠. 볼텍스. 돌아도라와 아까 꼭대기라고 했죠. 돌아도라 꼭대기. 볼텍스는 변형인데 거의 같은 단어예요. 회오리라는 뜻이에요. 소용돌이. 나텍스. 나르텍스라고 하는데. 기독교 단어까지 어떻게 알아요. 개멧. 전역이라 그러죠.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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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이런 뜻인데. 감마. 개머에서 온 단어죠. 알파베타 감마라 그러죠. 감마. 아. 최저음인 거죠. 키에슨스. 침묵. 갈린 목구멍. 목구멍이니까 또 당연히 협곡 수로라는 뜻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 1066번을 내보죠. 시 루이치드. 청나라. 아. 커리어에요. 절정. FG. B번이 바로 답이네요. 메타. 형태. 변형. 합인저. 전조. 선구자 먼저 보내는 것. 딕트. 말하다. 명령. 신트시스 종합인 거죠. FG. FG에서 G는 G가 지. 가이어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거 꼭대기인 거죠. 파리진은 근지점인 거죠. 가까운 거. 가까울 건. 가이어가 다 같은 데서 나온 거죠. 가이어. 기. 기. 다 같은 뜻이에요. 메타 몰포시스. 메타는 체인지이고요. 몰프가 형태죠. 합인저. 미리 알리는 거. 선구자. 조짐 또는 뭐 군대에서 말하는 선발자의 뜻이 되기도 하죠. 하버 딕텀. 격언 금언이라. 금언이라 그런 뜻이죠. 세입. 딕트가 말하는 거니까. 언명 금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